전자결제 관련 주 보고 계신데요. 선정 이유 들어보고요.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코로나가 지금 현재 굉장히 심해진 상황에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12월 1월 달에 어떤 종목이 많이 움직였었느냐. 여기를 좀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상한가 가는 ECSR 서포트 화상회의 관련 주입니다. 그리고 물류 택배 관련 주가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다시 한번 주목이 될 때가 됐는데 전자결제 관련 주가 코로나 확진되면서 언택트에 대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죠. 택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대면 솜이 증가되고 있고 전자결제 시장이 확대될 가능성, 코로나 확산 이후에 매달 일정 비용만 편리하게 먹을 수 있는 콘텐츠나 즐기는 구독 경제가 늘어나고 있고 정기 고객 유치에 따라서 안정적인 수익 가능성이 있는 상황, 코로나 종식되어도 소비 트렌드가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에 대한 우려, 외출 감소, 그렇다면 온라인 쇼핑 시장 증가, 그리고 코로나의 모바일 기반의 쇼핑은 계속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소비 트렌드 변화로 해서 전자결제 시장이 성장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종목들이 관련 주가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 어떤 종목을 좀 지켜볼까요? 일단 KG 이니시스, 현재 아직까지는 주가가 오르지 못하고 바닷건에서 지금 지지되고 있는 KG 이니시스가 관련주라고 볼 수가 있고, KG 모빌리언스도 있습니다. 여기도 일단은 지금 바닷건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걸 주목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리아 센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하나도 오르지 않은 상황인데, 오랜 기간 소외가 됐었는데 이번 모멘텀에 있어서 백신 접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확산이 되기 때문에 한번 주목해 볼 수 있는 비대면 온라인 결제 수혜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에서 어떤 종목일까요? 지난번 시즌1 때 정말 큰 수익을 냈던 단할을 다시 한번 편입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할 예전에 편입하고 나서 상한가를 두 번이나 기록을 했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주식을 향해 정말 어려운 게 3월달 이후에 계속 빠졌어요. 그런데 이번에 올라간 실적은 정말 좋게 나오고 있는데 오버웨인 이슈도 마무리가 됐고,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붙었죠. 휴대폰 결제 사업, 유선 결제, 여기서는 단할 핀테크, 또 비트코인 결제 서비스를 하는 회사라고 볼 수가 있고, 편의점, 카페, 가맹점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실생활에 대해서 결제 가상 자산으로 인정을 받는 점을 봤을 때, 결제 인프라가 확장이 된다면 결제 환경이 강화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미래 몇 거리로 메타버스 시장에도 진출하겠다는 그런 포부를 밝히기도 했고,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시기에 더더욱 주목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단할의 결제 인프라하고, 단할 핀테크, 단할 핀테크 블록체인, 그리고 단할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제작 기술이 핵심 역량이 투입되면서 메타버스 서비스하고 시너지를 만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매 전략 볼까요? 지금 8% 급등했습니다. 어제도 올라올게요. 최근에 보면 예전에 상한가를 기록하고 나서 이때 올랐던 종목들이 최근에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주가가 정말 많이 빠졌죠, 거래량 없이. 그래서 급등을 했을 때 보는 게 아니라 지금 21선 자리에서 첫 번째 상승 구간인데 하루 종일 상승 구간이 현재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조금 오르긴 했으니까 6, 7, 50에서 6, 8, 50 이 사이에서 편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목표가 자체는 일단 1차적으로는 이 매물대를 한 번 돌파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한 7, 500원에서 8, 500원 여기를 1차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를 지금 현재 6, 8, 50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한 6, 500원 정도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 6, 500원, 목표가 7, 500원에서 8, 500원 여권 수정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테마인 이슈는 코스 파트너스의 불사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